커피 맛보다 중요한 위생관리 여러분 행주는 어떻게 관리하세요? 저는 세탁빈으로 빤 다음에 산부익조 맛도 중요하나 위생은 건강과 직결되기에 매우 신경 써야 해요 냄비에 행주, 물,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여줍니다 큰 소트에 활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균들이 죽도록 팔팔 끓여줍니다 이때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시 한번 세척 후 햇볕에 말리면 끝 여러분의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